오늘은 프로암날입니다. 오후티업이라서 이제 셔틀을 타고 골프장으로 가려고 합니다. 여기는 호텔이에요. 너무 특이하게 예쁘게 되어있죠? 전시회에 있는 것 같은? 전시회에 넣어주세요. 전시회에 넣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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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시나요?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입맛에 맞으신지 음식은? 잘 맞아요. 태국 음식 아주 좋아. 알로이 막말. 수민이는 어때요? 태국 처음 태국인데. 대답해주세요. 대답을 해. 좋아요. 좋아요? 네. 뭐가 좋아요? 너무 더워요. 더운 거 빼고 좋아요. 아빠 걸음 진짜 빠르다. 빨라야. 릴리아브가 오늘 엄마 아빠 왔지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왔다 그랬어. 아빠 너무 웃기대. 뭐가 웃기냐 그랬더니.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. 약간 좀. 빠르대. 말도 빠르고. 저런 거 잘했어. 근데 엄마는 되게 차분하대. 맞다 그랬지. 오늘은 여기 태국의 해. 무슨 왕세잡이? 뭐야 오늘. 구강. 왕자? 구강. 구강 생일이라서. 술을 못 먹었는데. 엄마 내가 그래서 릴리아한테 얘기했나? 그랬더니 잘됐대. 자기 아빠도 술을 많이 먹었는데. 오늘 안 먹는다고. 자. 저희 여기 한. 3일 내내 오는데. 보시죠. 미틀. 미틀. 어. 포크볼. 포크밸리. 포크랩. 지금 날마다. 고맙다. 고맙다. 그거 맨날 먹어도 빌리지 않아. 맛있다. 치킨? 아 싶다. 치킨. 치킨은 채척하는. 또. 네. 견과류. 헤이 엑소스. 가슴삼. 너무 약하네. satisfying. 비같고. 같이. 짠하시면 먹어 맛있어 좋으지? 예 열매 지압 하다 우유 일어난 두 개 장비둘 집 일단 사나 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저는 지금 일단 태국 영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태국 대회 끝나고 태국 공항으로 가고 있고 싱가포르 대회가 다음 주에 또 바로 있으니까 지금 이동하는 차 아닙니다. 조금 이런 저런 뭐랄까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연습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던 첫 대회고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크게 뭐 후회하거나 이런 라운드는 전혀 없었고 정말 좋은 샷들 그리고 정말 좋은 파팅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후회도 아쉬움도 없습니다. 이제 싱가포르 대회를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싱가포르 대회를 통해서 제 스스로도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어 2024년에 두 번째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. 어 오늘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길러리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또 너무 더웠어요 태국이 근데 이제 작년, 재작년보다는 또 많이 시원하더라고요.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내년에도 나와야 되겠죠? 네. 일단 잘 준비해서 싱가포르 대회를 해보도록 할게요. 어 10년, 투어 10년이 되었는데 투어는 10년차인데, 10년차 첫 대회 잘 마무리했습니다. 두 번째 대회 하러 갑니다. 안녕. 이 영상은요? 나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